조계종 11교구 본사인 경주 불국사가 코로나19 피해를 돕기 위한 지원금을 종단에 기부했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성금 8,750만 원을 종단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했습니다. 이 금액은 불국사와 말사, 자원봉사단, 신도회 등이 모은 기금으로 원행스님은 불국사, 본말사 등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가 수그러질 때까지 산문을 잘 단속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도 종단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방문해 상임이사 일화스님에게 성금 280만 980원을 전달했습니다. 권대식 종무원조합 총무부장은 이번 모금 활동을 하면서 종무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종단 차원의 다양한 대책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